퀸크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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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지린다 개재미있겠다 일본의 킹.. 엘마제님? 퓨마님? 만큼 잘하는... 근데 맵이 너무 엿 같은데요 이거? 킹맵이잖아 이거 아... 맵이 좀 그런데? 방제 바꿉시다 인사 한번 할게요 오 인사한다 센스있네 아 아깝다 기선지압 실패했다 아... 뭐고 이거 아 안되나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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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긴장되는데... 흘렀다 데미지마 왼손잡았네 와... 아 이거 오른발이었다 아 이거 오른발이었다 제발 풀려라 제발 풀려라 죽었네 우와 저걸 쓰네 저 퓨마가 발견한 기술 아니야 나이스 야CU 잘한다 쨔 걍ㄱㄹㄹㄹㄹㄹㄹㄷㄹㄹ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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ㄹㅇㄹㄹㄹㄹㄹㄹcom 야 이거 막았잖아 방금 저사람 맞았어 방금 앉았는데 오우씨 혼란해라 아 이 맵이 좀 그래 아이씨 으 양잡이였다 야 이 변비 어떡할거야 허팅인가봐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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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크가 이길줄 알았는데 카운터 나서 지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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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이 씨 개 잘한다 와 우와아 잘 먹었네요 담배가 아씨 존나 아깝네 아 뭐고 아 기온초를 못쓰겠다 와 스팀입니다 아 잘 질렀다 야 데미지 어떡할거야 데미지 어떡할거야 아 데미지 어떡할거야 왼손 아 오른손이한테 아 아리킬 와아 지르네 왜 이렇게 막야 안다 뭐고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잘한다 기온초를 한 번 넣어줘야 한국의 자존심이 사는데 아 야 이 씨 뭐 아 이 랩이 이거 참 난감하네 오른손 아 역가도였네 아 똑같이 갚아주자 아 라운드 3 파이트 와 안기겠네 안기겠네 아 오소온 아 양잡이다 이거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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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뭐 야 아 이거 어떡하지 아 죽었다 아 아 아 아 맞다 그렇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상대가 진짜 대단했던게 뭐냐면 킹 그 서열 5위 안에 들어갈걸요 아마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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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 아 아 아 아 와 지렸다 이거 아 미친 이걸 못 때리네 아 방송중이라고요? 정말 맨날 하는거 같더라구요 방송 오우 시원시원하네 다디야 요만아입니까 그러네 지금까지 기온처럼 못 넣었다 내가 지금까지 기온처럼 한번도 못 넣으면 난 지는겁니다 그냥 지는거야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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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대쉬가 다 했는데 대쉬할때 맞았나 야 이거 역전당하면 이거 안 돼 진짜 안 돼 오우 역전당했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야하이씨 진짜 이거 하이라이트 넘겨줄뻔했네 하이라이트 넘겨줄뻔했네 하하하하 아 이 셰트 아 나 변신했는데 거미절 나갔다 에헤이 죽었네 하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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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잘 때린다 오른통 아 쉐 별감 죽는데 아 자이언트였네 근설트를 쓰나 했다 어 앉지말란거죠 이거 아 앉지말란거죠 까비 잘한다 잘해 앉으면 안됩니다 이것도 벽개지네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바보 밤에 거의 조용해요 다 자는거 같아요 노는사람도 있긴한데 많이 없어요 다들 일준비하고 이래가지고 착실하게 자는거 같아요 어이구 배기면 안됐네 매 surname 와 쒈 KO round 3 fight 그치 어 왜 안 맞아? 오오오 와아 어렵다 타이헤이오 저분이랑 해보니까 저분 그.. 뭐지? 많이들 놀러와주세요 제마시즈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소름 돋았다 와 진짜 소름 돋았다 와.. 아 어서오세요 비저님 오랜만입니다 자이언트구나 자이언트 그거였구나 아이씨 이게 잘.. 이번에 샤이닝 했네 잘한다 확실히 와.. 서있었으면 그림 나올 뻔했는데 아깝다 일본의 힘이다 지금 일본의 힘이다 지금 아 이렇게 때리면 안되는데 저거 14? 14? 그런데 우산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좋은데 아이 샤이닝이었잖아 반응해 야 다행이다 사이드라서 안아프게 맞지 않을.. 다행이다 아.. 빠그네 나이스 어.. 다 잘한다 아씨 으응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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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이득 아이가? 아 데미지 너무 와망차이 난다 벽 깼을때 벽만 좀 어떻게 해 아 쉬멸 아우 죽었나? 그냥 짐 이제 캐리어 챙겨서 가야되죠 힘들었어요 그때는 와 계속 쓰네 아 잘못 때렸다 아니 컴퓨터 저 본체를 비닐에 싸서 들고왔어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습니다 와 저걸 피하나? 키인데 오젓노 이런 샷 어이구 아 아 자꾸 벽컴을 이상하게 때린다 여기가 어헝 나이스 타이밍 왼손 아 오른손이었다 야 데미지 봤어 아 촛붕이었는데 풍침 나가서 카운트 데미지 데미지 실화냐고 데미지 실화냐고 이거 이게 더 비싼 느낌 이게 더 비싼 느낌 라운드 원 파이트 아 아 아 양자 아 양자이야 아 아 아 조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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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킬 많이 쓰네 아 이거야 피해지는 오른손 맞는데? 양잡이었네 웨이브가 있는데 하이킹이 나갔네 웨이브가 있는데 하이킹이 나갔네 아 잠깐만 안앉았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스는 하고 싶지 않은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하이킹이 나갔네 아이고 큰일났다 죽었다 이거 아 죽었다 야 여기서 역전해야되 여기서 해내야되 해내야된다 와 기다렸네 침착한거 봐라 아이씨 아아 양잡 어우 심혈 십단잡기 미친 스팀 아아 하하 야 이씨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거야 게임을 어떻게 하지 나이스 패턴 좋았구요 아이씨 아아 야 보고 때렸다 지q Stephan 오우 개개 매류 야 왜 이렇게 없나 어 뭐야 아 개별 하아 아 여러분들 저런거 뭐지? 아 씨 맛있었네 아 씨 야 저런것도 되나? 처음 봤다 아 처음 봤다 저런 패턴 사이드라서 들어가는거야 왼손 아 씨 맞다 어 뭐야 맞나 아이고 제대로 걸렸네 야 데미지마 잠깐만 왼손 아 오른손이 아 씨 죽었다 아니네 저거 100% 막을 줄 아는데 아 씨 오랜만에 하니까 감히 다 죽어서 와 아 아 아 야야야야야 아 이런걸 왜 맞아 아 이런걸 왜 맞냐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집이 갑자기 더워지네 아우 덥다 뭐야 이거 맞았어 와 타이밍 오신다 우와 네 맞습니다 추엽겸이에요 야 어떻게 막았노 방금 횡을 3번 친거 같은데 순식간에 오진다 벽 까기 만들려고 일부러 친거 같은데 이야 센스봐 와 센스봐 밀었다 우와 콩동이 머신이네 이거 어 어 으아 으아 ㅇ 아 좋아 왼발 아 오른발 아 ㅅㅂ 암 잡였다 아 끙거리네 끙거리면서 하단이거든요 아휴 잘한다 아 양잡힌네 자꾸 왜 오잡힌면 뭐지 너무 쓰면 안되는거를 내가 너무 과감하게 썼다 야 복어 했는거 같은데 방금 아 아니 아 방금 대종쓴게 아니라 나락쓴거거든요 아 아깝네 나락쓴는 이겼는데 아 너무 아까운데 아 아 아까 그거 생각난다 빨리 집어버리자 디밍으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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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도 마지막에 급했나보다 저거 쓴거는 걸리라고 한번 쓴거 같은데 아 아 야 카운터 진짜 잘 본다 야 콤보 미리 오예 아 아 아깝다 안앉았어 심지어 오 이거 아니야 제발 야 이거 어떡하 죽었나봐 벽가면 죽잖아 아 집중력에 있습니다 아니 이걸 피해 아 에바 참치자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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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운터가 없네 카운터가 잘 본다 카운터가 아니면 안쓰네 안잤어야지 야 저 나 시험한거다 지금 저거 1타 상단이라 안썼어요 우와 여기서 데뷔 콤보 가자 아 막았는데 막았는데 한번 해봅시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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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두번은 몰랐다 아 이거 레드 맞으면 좋은데 나이스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한점 더 이겼거나 두점 더 이겼을걸요 야 되나 아씨 앉아있을거야 데미지 미쳤다고 튕겨내야지 예상했는데 아씨 튕겨낼줄 알았는데 아씨 뭐야 짱발일줄 알았는데 제발 가야되나 가야되나 아이씨 아니 야 이걸 피하나 와 Website 아이씨 오른쪽에 엔고 어우 큰일 날 뻔했어 아니 다 피해져 왜 바스틴이자는 벤스원 데미지 뭐지 아 이게 너무 힘드네 저게 위험했다 아 아 아 아 아 씨 보고 왜 못 붙었냐 데미지 어떡하지 너무 아깝다 아 기온초보 넣어줘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한국의 매운맛을 느낄 수 있는데 아 아 아 맵 제발 아 맵 싫어 오른손 오우유 위험했다 앉았으면 끝났다 지금 오케 기운 좀 썼다 아이씨 콩보가 아니 이거 어떻게 맞지? 아 던지 어떡하지 아아 오오오 놀랬네 아 쓰면 안되겠다 오오 확장이잖아 안되네 와 안기기네 아니 킹이 은근히 품이 넓어보이는데 저게 안되네 상대가 잘 참은거겠지 뭐 아 마시기한데 힐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아아아 방금 마지막에 나는 레이저 맞았다 생각했거든요 아 너무 덥다 아 벽홈 너무 차이 난다 아 데미지 너무 한거 아잠깐만 양잡 계속 꺼네 오 이거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까 한국의 매운맛 김우치 아 시계 너무 털리잖아 음 와 별까지 가겄어 아저 와 절대 않았네 별까지 가면 죽는다 아 백배씨가 부족했다 아 처음으로 쐈는데 어떻게 안되네 아니 이거 안썼어 어 억울해 우와 맞네 맞네 저게 아 숨 안 되겠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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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벽개 아 그래요? 아아 아 근데 이거 원래 바로 치면 안되는거에요 몰라서 그런데 물어봤어요 일본에 그런 룰이 있는거에요? 몰랐어요 바로 치면 안되는거에요 아이고 오 아 아 왜! 진짜 억울함 벽 가나? 아 또 보고 때렸네 와우 너무 힘들다 물어보니까 뭐래요? 원래 렉 풀리면 치면 안되는 거래요 일본에서? 그런거랍니까? 아 양자 아 양자 어후 좋아요 아니 꼭 그렇게 한일 감정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아 진짜 몰라가지고 물어봤어요 진짜 몰라가지고 아 벽아일가? 아 양자겠네 와 잘 먹었다 잘했다 잘했다 아 사려다 아 진짜 깨빡치네 아 데미지 이거 너무해 으흐흐흐흐 아 아 풀었잖아 풀었어 왼손 아 좀 억울하다 깨비 아... 이번엔 카운터 아니었는데 상대가 질렀다 아까 패턴중에 하나가 쩔었는게 뭐냐면 그 일부로 이제 밤방송으로 좀 할 것 같아요 밤 12시쯤 봅시다 여러분들 아 렛 어 미친 개미친 아 야 이거 뭐 아 데미지 너무하다 이건 진짜 이건 완전히 킹맵이네 와 저게 죽었구나 아 와 완전히 이거 킹맵이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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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놈 잘못이려나 큰일 났다 네네네네 아 원투포스리그 있잖아 병수나 야 원투포스리그 써야지 저걸썼어 멘붕 저의 바보같은 바보력에 멘탈이 나왔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막아봤어 방금 진짜 손살같이 이렇게 하고 봤어요 아 죽는건 좀 아니지 야 죽어버리네 아 초콩이었네 아깝다 꽉 아 아 아 아 아 다 맞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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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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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끝나고 3승이라고요 아 싫어 까끔 다음에 저사람 집에 놀러간다고 얘기해볼까 거리가 가까우면 아 알았네 아우 딜이 됐어 먹어 기다렸습니다 아우 야 뭐하는거야 아 아 미친 죽었네 아 와 아깝다 판정 달라지는줄 알았다 아깝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약하다 카즈야 너무 약한거 아닙니까 이거 인정 또 인정 너무 약하지 않아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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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드 한 대 맞아도 돼 레드 한 대 맞아도 돼 레드 한 대 맞아도 돼 아 아 아 아 찌개 어 아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, 이령을 왜 맞네 자 여기서 달려가서 진짜 없나봐 아 아니구나 그만큼 잘해서 빨리 올라가는건가 셔틀 아 어렵다 아아 뭐야 아 못때리고 몇개 몇개 와아 진짜 침착하네 만들줄 알았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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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끌풍 안나간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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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sł 아 아 으아이 어어어!!! 오오 마이야 오오마이야 이거 어떡하지 그냥 때릴걸 menu 거짓거리 하다가 이쪽은 OS 어디 grupos 와 저 피가 있는거가? 우와 와 미쳤다 와 상상도 못했네 아 SSMG님 어서오세요 야 이거 뭐하노? 충신 충신 눌러요 발 눌렀다 두 번 아 발 눌렀다 두 번 아 SSMG님 어서오세요 확정이구나 아 제발 이런식 아 아 아 이레일 아 매치포인트 매치포인트 맞아요 똑똑하시네 어어 뭐지? 어어 보아꽃님 47년 겸스킹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짠발 너무 길다 다리가 다리가 너무 길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참 오옹 벽 다 깨 아 이거 상대 못 막은건데 타이밍으로 막았다 내가 한번 꼬아서 아 아 뻔했나 흘릴줄 말고 참고 있었어 어 한판 남았는데 한판 남았는데 오차카르사마 데에스 오차카르사마 데에스 어 뭐 이 칸이 아리마스 겨도 오차카르사마 데에스 오차카르사마 데에스다 오차카르사마 데에스 어 이